이명록 회장이 해임되면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로 관심이 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는 있는데 흠집이 난 인물들과 관피아를 제외하면 정작 회장감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금융이 지독한 관치금융 폐해를 겪은 만큼 이번에는 외부 출신을 회장에 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물망에 오르는 내부 출신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결격 사유가 적지 않아 KB를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전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본인의 재임 중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처가 큽니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KB에서 약 6년을 보냈고 내부 신망도 높지만 외부 출신이라는 것이 약점입니다. 최기희 전 사장은 지난번 회장 선임 때 이명록 회장과 경합을 벌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윤웅원 부사장과 박지우 부행장은 능력은 있지만 이번 KB 사태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이 최대 부담입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고발한 8명의 사회의사 중 2명이어서 회장직뿐 아니라 은행장직 도전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열사 전현직 사장들도 후보군이지만 현직 사장단은 임 회장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일부 과잉 충성이 도드라졌다는 점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전직 사장들은 그룹 중앙 경영에서 오랜 시간 밀려나 있었다는 점에서 회장직의 단번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만큼은 KB가 KB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KB 인물라는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 금융지주 한 사회의사는 역량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이라면서도 3년마다 사람을 갈아치워서 그런 인재가 육성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운데 KB를 이끌 KB인을 어떻게 가려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